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연결을 해야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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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붙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옹입니다 오늘의 할게임 바로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들은 영상 속에서 여기 총 일곱개의 물건을 보시게 될겁니다 눈 튈기 띄고 찾아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학교생활은 너무 힘들어 저게 왜 여기있지?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에어팟 아니야? 이거 누가 잃어버린거 같은데? 내가 가져도 되나? 어떡하지? 그래 결심했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일단 내가 조금 쓰고 경찰서에 가져다줘야겠어 에어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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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게 말로 만났던 에어팟 우겨봐야겠다 아 아 아니 아니 뭐야 저거 저거 어디서 놨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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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어팟 어디서 놨소 길에서 주웠어요 야 이거 길에서 막 함부로 남의 물건 막 주워오면 거기에 저주가 들어있대 암 뭐 에어팟 무슨 저주에요 내일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아 이거 모르겠다 에이 설마 예스, 예스! 예스! 에어팟! 한 번 써봐야지! 오, 좋은데? 아, 대박! 너무 좋잖아, 이 착용감! 너무 예쁜데? 아, 대박! 뭐야? 에어팟에서 이상한 소리나! 에이, 잘못 들었겠지? 어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삼촌이었잖아! 에어팟에 지금 조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아, 뭐야? 삼촌이었잖아? 너야, 에어팟 그만 먹으면 밥 먹으러 와! 네! 에윽 advise! 우와, 맛있겠다! 삼촌 잘 먹을게요! 오늘Boxizen owner say cheRY X2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맛있겠다! 또야! 네? 또야! 네?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아, 배불러. 에어팟 한 번 써봐야지. 오케이. 좋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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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용감. 연결을 해야지, 연결. 뭐야? 삼촌. 장난치지 마요. 뭐야? 삼촌이 없잖아. 오, 배불러. 어, 뭐야? 어, 이상해. 이거 안 쓰릴래. 우리,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. 부수도 잠이 안 오잖아? 물이나 먹고 와야겠다. 아, 물 없지? desirable. 네, 또 왜. 너무 무서워. 어어? 이거 여기? 설마... 삼촌꺼인가? 뭐야? 아파트에서 절대 빼지마 난 저주의 권리 뭐야? 아니 이거 진짜 빼면 안 되는 건가?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또이 안 자고 뭐해? 어서 자 또이 너 왜 그래? 표정 아픈 거 아니야? 빨리 자 빨리 왜 그래? 왜 그래? 이줄부터 이중에 내려가서 그 자집에서 한가드 과자를 가져와 지갑에도 다 안 가겠대 손질렀네 한가드? 뭘 가져가야 되지? 여기 맛있는 거 많다 다 있겠다 국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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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지 어떤 거? 고마워 하고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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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이제 빼도 되나? 하늘을 봐! 이제 집 정리를 해! 지..집 정리요? 아무에게도 책을 났네!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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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힘들어! 아, 끼치지! 오오! 어? 뭔 소리야?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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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. 어? 진짜 잘 치워놨는데? 웬일이야? 하아.. 잘 치워놨다고? 무슨 소리지? 하아.. 하아.. 가버려! 가버려! 설마!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잘 치워놨다니? 아니, 내가 마리아한테 치워놔라고 했더니 잘 치웠길래 설마.. 이상한데? 설마.. 삼춘이? 이제 머리를 갖고 와.. 머를..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? 삼춘 방 앞에 머를.. 삼춘 아니야? 아니요? 공유? 공유? 뭐야? 삼촌! 뭐예요? 아니 잠깐만! 이 과자는 제 몸 앞에 둔 거잖아요! 걸려나? 여러분! 말이 아니고 말이 옹입니다! 여러분! 총 7개! 말친 물건 잘 보셨나요? 댓글로 어디 어디 있었는지 남겨주세요! 다음! 20그림 찾기! 기대해주세요!